파고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한 미 오늘 먹을 것은 첵스 파맛 파 진짜 파가 들어있대요 드디어 나왔네 야채 과자 냄새가 나요 과자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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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미묘하게 이상한 파 맛이 나요 근데 아주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맛있지가 않아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혀가 조금 얼얼해요 살짝 아주 조금 얼얼해요 흰우유에 타니까 완전 맛있어 맛은 없어지네요 오 이런 맛이 나네 흰우유가 인파맛을 더 잘 나게 해줘요 와 우와 라면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밥 대신에 호박라면 식 빼는 것 같아요 라면 국물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좀 먹으면 라면 맛있더라고요 라면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먹을수록 파 냄새가 나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먹을수록 완전 파 까지는 아니에요 맞아 왜 많이 넣었을까 후회 중이었어요 방금 어떻게 알았어요 왜 안 말리셨죠 내가 많이 넣을 때 딱 공범이야 다시 돈 주고 사먹을 생각 있냐고요 코가 매워 갑자기 돈 주고 한 번 더 먹는 상상 했어 알싸하다 진짜로 너무 맛있어 소고기 묵국에 파 없을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와..어떻게 이런걸 만들었지? 자 그만 먹어요?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?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? 다 먹을 수 있어요 국물..이거 파국도 먹어야지 파국 비로소 파국인데 파국이다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라고? 오케이 맛없어 programmer 손 안주들 사망 오 오 오 오 소스 Veterans 와 고소스로 축소 와 여러분 저는 이미 틀렸어요 저 놓고 가세요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남기면 또 악플 달라고 오신단 말이야 찐남님 먹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셨죠? 이렇게 다 먹을거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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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로 먹는 거 못 보겠다구요?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선택 하지 마시길 아시겠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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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음 정말 이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음식이랄까 아 혀가 진짜 얼얼해요 대신 먹어드렸습니다 아 이거 맛 맛있냐고요 한번만 진짜 살짝 그 비속을 섞어서 얘기해도 돼요 욕 제가 평소에 잘 안하는데 한번만 욕해도 돼요 이거 와 진짜 내 인생 살면서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